대전 복합터미널에서요 대전 톨게이트 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가 예전에 대전탑 사거리 라고 불리던 곳이죠 지금도 대전탑 사거리 라고 불립니다 왼쪽에 대전탑이 있어요 좀 많습니다 조그만게 아니고 그래도 한 10m 는 되겠다 높이가 아 아 4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끝까지gado 훌륭한 곳 랄델메 간식 다르다 ? 이원 대전 톨게이트죠